안녕하세요. 데이식스입니다. 아 진짜. 아 저희가 또 상을 받았네요. 기분이 정말 색다로운데요. 수상 후 이 기분을 노래 한 소절로 불러본다면 우리 원피씨가 한번 해볼래요 아니면? 영케이. 아 한 분씩 해보세요 한 분씩. 그러면 제가 뭐. Baby won't you to stay with me. 또 한 소절부터 부탁드려요. I need you unit me. 서로 필요한 관계인 거죠. I need you unit me. 정말 좋아요 노래 진짜 좋네요. 센스많은 데이식스가 하는 마마기 행시. 또 이런 거는. 도훈씨가 진짜 기가 막히게 되잖아요. 진짜 또 사실 진행자로서. 근데 저는 오늘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들께서 답변해주시면. 자 마. 마마. 마. 마. 마늘. 망했어요. 네 그래요. 스칼린링. 손이 엉덩어드려요.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또 무대에서 못한 수상소감 마무리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씀이 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훈 씨가 너무 듣고 싶은데. 원피 씨도 사실 말씀을 하셨고. 근데 도훈 씨가 사실 다 가운데에서 저희 그. 가장 중요한. 상 받는 역을 하느라고 한 마디도 못 했잖아요. 막내가 무슨 발언권 있어요. 그래서 있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 형들이 만든 좋은 음악을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 지금처럼 즐겁게 음악 해나가고 싶어요. 정말 지금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 데이식스 좋아해 주시면 저희도 즐겁게 음악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되게 예쁘게 꾸몄잖아요. 아, 그럼요. 단체들 한번 찍고 마무리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전달해주세요.